새목포제일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. 새목포제일교회 박재주 목사는 추수감사주의리면 받은 은혜를 강단 앞에 놓아 기쁨을 누렸지만 그 기쁨을 이웃과도 나누자는 데 성도들의 뜻이 모였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 교회가 준비한 3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은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목포시 드림스타트를 통해 관내 조선과정과 다문화과정 그리고 미혼모과정 30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. 교회가 준비한 3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은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목포시 드림스타트를 통해